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상! 이제 슬슬 투입될 때가 됐군. 내가? 아니 아니에요. 아직 내가 나설 때는 아니지. 어때? 준비됐나? 예. 준비됐습니다. 복수. 좋아, 이제 투입해야지. 터프야. 내일은 위터프. 터프, 터프, 터프한 남자! 내 쌍숭이 동생 사랑이가 이봉투에게 겪었던 수모들 다 복수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이봉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새로운 바보 만들기 문제들을 훔쳐올 수 있도록 해. 그 문제들은 이봉투에 비밀 노트에 적혀있어. 빨리 가져와! 예! 보스! 바가 보니? 아, 예. 어떻게 이봉투에게 접근하지? 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지. 이봉투에게는 이봉자란 누나가 있다고. 그 누나를 나의 잘생긴 얼굴로 유혹해서 이봉투 집에 놀러가 비밀 노트를 훔치겠어. 날 잘생기고 터프한 모습에 이봉자 누나는 반하게 될 거야. 역시 난 터프, 터프, 터프한 남자! 자! 기다려라! 이봉자! 뭐야 쟤? 저승사자 뭔데? 감히 우리 봉자 누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쁜 건 알아가지고. 잠깐만. 쟤 지금 봉자 누나 만나러 가는 거야? 안 돼! 봉자 누나가 위험해! 아, 여기 뒤에 카페를 봉자 누나가 많이 간다고 하던데. 어? 안녕, 봉자 누나. 어? 뭐야? 넌 사람이? 봉자야, 너 아는 사람이야? 봉사자 같아. 어. 야, 이 사람! 너 옷이랑 머리, 그게 뭐야? 나 사랑, 나 사랑이야! 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쌍둥이 오빠! 쌍둥이 오빠? 네! 바로 제 이름은 이터프예요. 이터프? 터프, 터프, 난 터프한 남자! 뭐야? 사랑이가 쌍둥이였어? 완전 질전 똑같다! 뭐야, 경제 못해! 아, 있어, 재령아. 아니, 그래서 이름이 뭐? 이터프? 이터프 맞아? 네, 이터프! 터프, 터프, 난 터프한 남자!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이터프? 저는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 봉자 누나랑 데이트하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가 뭔데 봉자 누나랑 데이트를 해! 야, 양대장? 넌 또 여기 왜 왔어? 봉자야, 근데 무슨 상황이야? 어, 그, 그게... 넌 또 누구야? 난 봉자 누나를 좋아하는 양대장이다! 아, 이 봉자! 잠깐, 너...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뭐? 너무 잘생겼어. 얼굴에서 빛이 나. 내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데? 잠깐, 내가 할 소리! 너도 만만치 않게 잘생겼는데? 너의 호수 같은 눈 빠져들 것 같아. 어? 쟤네들 뭐하냐? 역시나... 봉주 친구들 맞지? 어, 어, 맞아. 오케이. 너 얼굴 잘생긴 건 알겠어. 근데 나, 너한테 봉자 누나 못 뺏겨! 아니! 봉자 누나 오늘부터... 내가 찜했어. 뭐라고? 봉자 누나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찜했다고! 됐어! 내가 찜했다고! 어? 둘이 뭐해? 나 너희들한테 안 뺏길 거거든? 야, 너희들 그만해, 창피해! 봉자야! 오늘 남친 생기는 거야? 아, 너까지 내가 그랬어! 아, 농담, 농담! 야, 너희들 나도 너, 창피해! 우리 봉자 누나 불편해하니까 남자답게 얘기한다. 그래, 나도 남자답게 얘기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내 이름은 터프, 터프! 터프한 남자! 헉! 너무 터프하다. 남자가 봐도 멋있긴 해. 너도 마찬가지라고! 뭐? 하하하하하하 뭐? 남자답게 대결을 통해서 봉자 누나를 팀하는 걸로 하자. 좋은데? 내가 원하는 바다! 쟤네 내어라고 없이 뭐하냐, 진짜! 야, 너네 그거 안 해? 아, 봉자야, 봉자야! 재밌잖아! 지켜봐 보자! 너 혹시 바보 만들기 문제 대결이라고 아나? 흠! 내가 아는 문제들로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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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일단 모른 척하자! 그게 뭔데? 흠! 걸려들었어.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서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면 되는 거야! 문제를 듣고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할 시 지는 거야! 좋아! 몸풀기 상대로 나쁘지 않네! 그래! 한번 해보자! 총 세 번의 공격을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세 번? 아주 쉽게 끝나겠네! 끝나겠어! 물론! 나의 승리로! 뭐? 얼굴만큼 자신 있군! 꼬미남들의 멋진 승부가 되겠구만! ㅎㅎ 束분 ㅋㅋㅋ 모 breakthrough 누나! 지켜봐주세요! 아! 누나! 아뇽! 수줍은 날 술글 자. 으ㅓㄥ Até, 쉐룡아 나 나가면 안돼.. 왜 cause! 재밌잖아! never vital 좋아! 나부터 공격을 시작하겠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쥐는? 익risOne 뭐지? 대형치인가? 너무 쉽네 너무 쉬워 바로 X라 G? 헉!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맞히지? X라 G! 맞네! 맞아! 오! 재키버워! 완전 빠르농!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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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 역시 잘생긴만큼 잘하네 어서 문제 내봐! 좋아! 문제를 내지!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곱하면? 이야... 사람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곱하면... 우와... 그걸 1, 2 다 어떻게 곱해? 이게 문제 맞아? 아! 정답 알겠다! 정답은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 지금도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계속 늘어나지! 정답은 무한대! 맞지? 땡! 정답은 0이야! 엥?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큰 숫자에 0을 곱해도 정답은 0이지! 헉! 어? 그러네? 대박! 오! 쟤 터프! 사랑이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난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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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 좋아! 내가 다시 문제를 낸다! 좀비가 멍청한 이유는? 이걸 문제라고 내놔? 정답은 머리가 좀 비어서! 빠르다! 정답! 머리가 뛰었대! 하하하하하! 오! 인정은 완전 빠르다! 안 돼! 동작은 말을 뺏길 수 없어! 뭐래! 좋아! 나의 두 번째 공격이다! 황소에게는 4개! 여자에겐 2개인 것은? 뭐지? 뭐지? 받침도 아니고 헐 나도 잘 모르겠다! 뭐지? 정답은 다리!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아! 다리! 아!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못 맞혔네! 하하하하! 2대 0이다! 하하하하하하! 대장! 지금 멘탈 나간 것 같은데? 그러게! 자! 문제를 내보시지! 그..그..그..그게.. 아..아..그게.. 뭐야? 문제를 까먹은 거야? 아..생각이 안 나.. 그럼 포기해! 어차피 2대형이야!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싫어! 동자 누나 포기 못해! 나! 포기해! 벌써 포기하라고! 싫어! 싫어! 포기해! 싫어! 포기해! 싫어! 포기해! 싫어! 포기해! 포기해! 싫어! 포기해! 안 돼! 싫어! 포기해! 너가 포기해! 야..아..네네 뭐해? 그럼 어떻게 해? 봉자야! Кто도 내가 낮아야 하나? 아.. 동자가 내 거야! 포기해! 포기해! 내 거라고! 아..안 된다. 너한테 연락이 안 돼! 야 진짜 씨! 인사! 봉자 누나 내 거라고! 싫어! 포기해! 내 거라고 누나! 포기해! 아 진짜 씨! 손이래 누나? 야 이봉두 얘네 봐봐! 넌 양대장! 그리고 넌 이 사람? 사랑이 아니야! 뭐? 뭐가 사랑이가 아니야? 그럼 뭐 저심사자야? 너가 이봉두구나? 내 소개를 하지! 내 이름은 이 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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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터프한 남자! 뭐 뭐 뭐 이 터프? 응! 얘가 사랑이 쌍둥이 오빠래! 뭐야? 아니 사랑이한테 쌍둥이 오빠가 있었어? 아니 근데 사랑이랑 진짜 완전 똑같다! 대박! 근데 무슨 일이야? 그게... 지금 봉자 갔겠다고 둘이 싸우고 난리야! 네? 너희들도 차! 저기 진짜 내 부탁인데 둘 중에 한 명이 우리 너나 제발 좀 가져주라! 어? 제발 제발! 뭐래 이분도! 자 좀 봉자놈아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야? 내 거야? 잠깐만 잠깐! 너희들 싸우지 말고! 우리 집 가서 재밌게 놀자! 아 이 정도! 아니 뭐 어때? 이러면서 다 친해지는 거지!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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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빨리 여기서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어? 나도 같이 가 나도! 어? 말구만!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희들 모여서 나도 왔어! 아 진짜? 어 잘 된다! 우리 집 가서 재밌게 놀자! 어서 가자! 누나! 우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어... 봉자야 얼른 가! 난 학원 가야 돼서 여기 조금만 있다가 알게! 어... 안녕! 이봉주 나도 같이 가! 뭐야? 이렇게 쉽게 이봉주 집에 내가 놀러 간다고? 비밀 노트 내가 꼭 훔치겠어! 자 이제 둘이 화해하고 맛있는 피자랑 과자 먹자! 맑음아 어서 먹어! 누나도 빨리 먹어! 아 먹을게! 어 너희들도 먹어! 저기... 아까 미안... 그래! 사과 받아줄게! 어?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쿨하네? 너도 잘생금만큼 사과도 잘하네? 뭐? 빨리 피자 먹자! 피자 빨리 먹어! 피자 빨리 먹어! 자 피자 줄게! 빨리 피자 하는 집 먹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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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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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봉두야 정말 잘 먹었어! 나도! 나도 잘 먹었어 봉두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친하게 지내자! 뭔가 너는 낯설지가 않아서 참 좋아! 아 그래? 아 근데... 어? 나 너 방 좀 구경해도 될까? 어? 내 방을? 응! 여기가 내 방이야! 구경해! 그래! 아! 어? 어? 배 아파! 잠깐만! 지금 방귀 소리 들리지 않았어? 저 아니에요! 응? 절대 아니에요 저! 봉사문나 저 아니에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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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방귀 웃겼다고 소문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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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대 아니에요 저! 어? 저 절대 아니에요.. 어 그래 그래 믿을게! 아 쉿 others 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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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주야. 해준봐. 너 비밀 노트. 어? 내 비밀 노트? 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놀러가세요! 구독! 좋아요!